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요. 한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 발음 5개 한번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배워보려고 합니다. 자 바로 볼 건데요. 일단은 5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는요. 알파벳 B하고 V이에요. B는 비교적 쉽게 하시는데 이 V 발음 좀 어려워 하시죠? 그냥 B와 똑같이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소리거든요. 조금 이따 배워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. P하고 F 이것도 잘못 발음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. 확실하게 배워주셔야 되고요. 세 번째는 L 그리고 R. 네 번째는 J하고 Z. 정말 두 개의 소리 정말 다르거든요.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. 마지막. 마지막은요. 구분하기 어렵다기보다는 TH 발음 정말 어렵죠? 다섯 가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볼게요. 처음에는요. 이제 B하고 P, V, F 이 네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. 제가 B와 P는 묶어놨어요. 왜냐하면 입모양이 같아요. 거의 같은 입모양을 가지고 하는 분이고요. 파란색으로 칠해진 V하고 F도 입모양이 같아요. 물론 알파벳을 읽을 때는 V, F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단어 속에 들어가서 단어를 읽을 때는 거의 같은 소리를 내거든요. 그러면 먼저 노란색으로 칠해진 B하고 P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알파벳 B는요. 그냥 B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. 붙었다가 B 이런 식으로요. P도 마찬가지고요. P, P, B, B 입모양이 같죠? 거의 같은 입모양을 내고요. 단어를 읽어보면요. 파인, 파인, 파인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. 소나무는요. 파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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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 입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. 그래서 같은 식구라고 보시면 되고요. 위하고 F는요. 일단은 이 B부터 발음하는 걸 배워볼게요. 위는요. 약간 여기를 잡으시고 위, 위 이렇게 휘파람 불듯이 그 알파벳 B를 좀 하시면 위, 위, 위 바람이 빠지면서 위 소리가 나거든요. 그 소리가 이 위 소리예요. 위, 위, 위. 그 다음에 F 소리는요. 그냥 뭐 알파벳은 F라고 읽지만 단어를 한번 읽어보면요. 포도나무는 와인, 와인 이렇게 바람이 빠지면서 와인, 와인 이런 소리를 내고 괜찮은 이거는 입모양 그대로 와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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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그냥 부드럽게 와인, 와인 하는 거하고 와인, 좀 빠르게 와인 하는 거하고 그 정도 차이고요. 입모양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위 발음하고 F 발음하고 같이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요. 와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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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B, P 노란색 부분은요. 덩굴은요. 와인, 와인, 와인 그러면 비교를 B하고 V하고 해볼게요. 와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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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다르죠? 그 다음에 소나무, 파인 그 다음에 괜찮은 파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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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 부분은 좀 되시죠?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요.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고요. 구분이 다 되시고 나시면 정말 다른 소리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다음 단어 볼게요. 다음 글자 볼게요. 자, 이번에는 L과 R인데요. L 소리는요. 윗니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게 제 손이 윗니라고 봤을 때 혀가 뒤로 갖다 붙으셔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붙어야 돼요. 그래서 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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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이런 소리고요. R은요. 그냥 우리 한국어에서 R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입안을 동그랗게 최대한 크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. R, 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램프 읽어보면요. 램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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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프 이렇게 혀가 다르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경사로는요. 램프, 램프, 램프 혀가 닿지 않아요. 램프, 램프, 다시 요술 램프 발음을 해드리면 램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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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프 닿는 거고요. 경사로는 램프, 램프, 램프 다르죠. 웅덩이는요.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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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붙으셔야 돼요. 풀 그 다음에 불쌍하는 푸월, 푸월, 푸월 공간이 넓어지죠. 푸월, 푸월 웅덩이, 푸월, 푸월 여기도 L하고 R은요. 정말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구분하기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.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꼭 구분해내시면 정말 영어 하시는데 정말 더 편해지실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음 소리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J하고 Z인데요. 여기도 정말 달라요. 지금 보면 Jack이란 사람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. J, A, C, K가 있고 Z, Z라고 읽죠. Z, A, C, K라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둘 다 이거를 Jack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영어에서는 정말 완전 다른 소리예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 이런 이름 나오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Jack 하면 앞에 있는 Jack인지 뒤에 있는 Jack인지 좀 헷갈려할 때가 많아요. 일단은 먼저 앞에 있는 이 노란색부터 발음을 하면 이 사람 이름은 Jack, Jack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냥 우리가 ㅈ 발음 하듯이 Jack 하시면 돼요. 그런데 파란색으로 칠해진 Jack은요. Jack이 아니고 Z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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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하셔야 되는데 이 소리가 조금 힘드시면요. 이 Z 사운드는요. ㅈ 보다는 쌍시옷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 이름을 쌍시옷에서 생각해서 색, 색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색, 색 이렇게 하시다가 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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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. 이렇게 색, 색 약간 세게 해서 시작해서 약간 힘을 주면 색, 색, 색 이 소리가 나거든요. 그 소리가 이 Z의 소리예요. 그래서 구분해서 들려드리면 앞에 거는 Jack, 뒤에 거는 Z. 다시 한번요. 앞에 이름은 Jack, 뒤에 이름은 Z. Z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스하고 제우스가 있는데요. 앞에 주스는 그냥 지읒 발음으로 주스 하시면 되고요. 뒤에 있는 제우스는요. 이걸 어떻게 발음하시냐면 Z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Z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여기도 수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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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시옷으로 수스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수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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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. 저도 예전에 이걸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했어요. 뭐 주스, 제우스가, 드링스, 마신다, 주스, 주스를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주스, 드링스, 주스 이런 식으로 Z 발음하고 제이 발음하고 구분하는 거 연습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정말 원어민들 기회는 정말 다르게 들리고 여러분도 연습 많이 하시면 정말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. 꼭 연습하셔야 되는 발음입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. 사람 이름은요. Jack, 그 다음에 Zack, 그 다음에 주스, 수스 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? 자, 그 다음 마지막 이번에는 TH 발음인데요.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우리는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데를 돼지꼬리 발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돼지꼬리 발음은 물론 정확하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 우리가 제대로 발음 못해도 원어민들이 알아듣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원어민들이 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돼지꼬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번데기 발음이 좀 되게 중요해요. 이 생각하다 라는 단어는 싱크도 아니고 띵크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번데기 발음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번데기 발음은 혀가 이 사이로 나왔다가 그 윗니를 살짝 긁어주면서 나는 소리예요. 이렇게 띵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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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과장해서 보여드리면 띵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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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내뿜으면요. 이게 마이크에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나요. 이 소리를 내쉬면서 발음하시는 거예요. 띵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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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. 마지막에 올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왔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띵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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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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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혹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셔야 번데기 발음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저도 연습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요. 혀가 근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 발음이 되더라고요. 다시 한번 발음해드리면 띵크 그 다음에 띵크 다시 한번 띵크 띵크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요. 이것 하고 아버지는 그냥 띵스 빠들 띵스 빠들 그냥 굳이 TH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뭐 디귿 소리로 그냥 띵스 빠들 라고 하셔도 충분히 소통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요. 일단은 번데기 발음부터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요. 오늘 우리가 한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 발음 5개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말 빠닉스 시작할 거예요. 지금 알파벳 모음 자음 그 다음에 어려운 발음 이렇게 빠닉스를 하기 전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발음에 대해서 한 4강까지 4강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. 다음 영상부터는 빠닉스로 정말 정말 영어 단어 읽는 거 시작하겠습니다.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